지민아 야해! 어딜 봐 보고싶은 것만 본다니까요 정신이 방문하는 느낌 슛 전국의 중 평생으로 한 화를 시작해 볼게요 정신이 방문하는 느낌 정신이 방문하는... 정신이 방문하는 느낌 정신이 방문하는 느낌 이거 알아요? 들어오기 전에 이거 하나 담그고 들어온건데 아까 무대할 땐 여기 밑에서 풀어져있었는데 뭘 그렇게 좋아하나 저기 두 번째깔 두 번째 줄 하나 더 풀어져서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냥 그냥 그런 느낌으로 아가씨 신청하시고요 아가씨 여기서 부르면 안 됩니다 자 됐나요? 이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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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seinemils 우리 가… Charleston 목소리를 가지 이빈아 여기 오늘 초등학생이 여러분도 오셨던데 제 지구의상이 지구의 이상이거든요 왜 이래 이러봐요 여러분 지윤이의 섹시한 가수 파기 보고 싶습니까? 네! 여러분 다른 곡은 좋지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봉답벅이는 누구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애기들 와있잖아요 어디있어요? 양심이 없네 양심이 없네요 양심이라니 지윤이 다 때렸어요 안 가 왜 날 때려? 왜 날 때려? 왜 날 때려? 교정 교정 내가 내 여정 아니다 여정 같은데? 여정은 저 내 오른쪽 그거지 내가 여정해라 태형 우리 태형이가 말 말했다 하면은 여정된다 너도 하자 너도 하자 너도 너도 여정하자 내 여정 아니다 난 그냥 되자 여러분 진영이 어디가 안 좋아요? 나는 다 안 좋은데 어디서 내가 어떻게 할지 올라온다 어디서 내가 어디서 내 아냐 나 좀 빡빡하게 틀어주세요 너무 최고다 여러분 제가 히트 좀 빡빡하게 틀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우리 아미 여러분들 준비해주세요 정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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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아 귀여워 귀여워 알면 됐어 알어? 알면 됐어 제발 지민아 어 어 귀여워 미니민아 같 지민 아미 아미 고마워! 고마워! 여기 앉아있으시면 안 돼요 지민! 지민! 지민아 출발해 출발해 KCC 듣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! 저희가 여러 분야의 후보에 영광스럽게도 몰랐다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! 저희가 이게 아저씨 우리가 인연합 명장과 인연합 명장과 인연합 명장과